도넛 모양의 자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도넛의 안으로 말려 들어가든지 다음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든지 속도를 이와 같이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에서 바깥으로 지금 글자가 나오고 있죠. 반대로 또 지금 현재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러한 다양한 도넛형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넛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특이한 자막은 특수한 앱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캡컷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캡컷이라고 영어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찾아서 설치하세요. 설치한 다음에 캡컷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제일 위에 보면은 새 프로젝터 이렇게 나와요. 새 프로젝터. 자 이 새 프로젝터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은 자기가 배경에 넣을 화면을 이렇게 쭉 찾아서 여기서 자기가 제일 바탕에 넣을 화면을 가져옵니다. 자 저는 바탕에 넣을 화면을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이렇게 일자가 여기 표시되요. 그러면 저 밑에 보면 추가가 생겨요. 저 밑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은 이런 지금 현재 플레이네드 보세요. 자 여기 플레이네드에서 이 타임라인에서 이런 영상이 가져와줬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이것이 플레이죠. 플레이를 하면은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 그 자막을 도넛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도넛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단에 텍스트라고 했죠. 이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한 다음에 제일 아래에 보면 텍스트 추가라고 있어요.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해서 자 여기에 이 칸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건강기원 이렇게 넣어보겠어요. 건강을 기원한다. 이렇게 건강기원 이렇게 넣어보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 글꼴이라고 있어요. 이 글꼴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글꼴이 나와요. 여기서 글꼴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스템 글꼴, 컴글꼴 여러가지 글꼴이 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스템 글꼴은 그렇고 지금 현재 글자가 화면이 희니까 잘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글자부터 제가 먼저 바꾸겠어요. 자 여기서 글자 색부터 바꾸겠어요.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해서 요 세 번째를 터치했어요. 요거 지금 현재 제가 요 세 번째 요걸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색이 보세요. 노랗게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서 스타일에서 글자를 바꿉니다. 여기 와서 제가 요걸 터치해 보겠어요. 요걸 터치했어요. 요걸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요기에 요 글자를 요 아랫부분 요걸 이용해서 회전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요걸 조절해서 회전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 크게 요정도 갖다 놓겠어요. 자 글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캔버스라고 있어요. 캔버스 캔버스는 배경화면입니다. 다른 앱에서 말하면 배경화면에 해당됩니다. 캔버스를 터치한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캔버스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색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제가 이렇게 캔버스를 지금 터치해서 빨간색 노란색을 터치해 보겠어요. 노란색이라던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하단의 V자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글꼴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글꼴 지금 글꼴 있죠. 이 글꼴을 가겠습니다. 글꼴을 터치하겠습니다. 글꼴을 터치해서 유행 터치한다든가 밑에 제가 지금 낭만 이렇게 터치한다든가 커피 여기 전통이라는 걸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에 전통적인 그런 서체다. 이 뜻이겠죠. 전통을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서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체에서 그 다음에 도넛형 글자가 돌아가게 하려면요. 다른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도넛형으로 돌아가려면 애니메이션이 이걸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는 거에요.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여기에 인이 있고 아웃이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인은 키네마스터의 인 애니메이션에 해당되고 아웃은 키네마스터의 아웃 애니메이션에 해당됩니다. 반복은 키네마스터의 반복에 해당되요. 반복이 이걸 터치하겠어요. 반복을 터치하고서 터치하면 여기에 위아치 파동 도넛이 나오죠. 차례대로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위아치 터치하니까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겨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자 그 다음에 파동 터치 파동은 저 위에 보세요. 화면에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도넛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넛을 터치했어요. 지금 도넛을 터치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죠. 도넛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조금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크기는 이것과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도넛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도넛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빠르게가 있고 느리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느리게 하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느리게 왼쪽으로 가면 빠르게 하죠. 좀 느리게 갖다 놓겠어요. 제가 그러면 천천히 가지고 보세요. 화면에 너무 느리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정했어요. 여기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저장을 마지막 저장은 이 V자 있죠. 이것을 체크합니다. 터치하면 저장이 돼요. 글자가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프레이로 시켜보겠습니다. 프레이로 시키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에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스톱하고요. 여기서 글자가 이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글자가 늘어납니다. 글자가 이렇게 늘립니다. 이렇게 쭉 늘려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려요. 난 위에 것과 맞추겠어요. 저는 이렇게 맞추어 놓고 제가 제 앞에 와서 프레이시켜 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프레이를 시킵니다. 툭 치면 글자 보세요. 건강기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을 스톱을 시키겠어요. 여기 스톱하고요.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 위에 상단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설정은 1080p 라고 되어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해상도가 나와있죠. 720p 1080p 2k 4k 프레임 속도는 30p 그대로 놓아두고 이것은 그리고 현재 상태로 해상도는 1080p 그대로 하겠어요. 프레임 속도도 30p 하는게 제일 유튜브에 맞죠. 그렇게 한 다음에 출력하는 출력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내보내기 중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내보내기 진행 속도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출력이 되고 있어요. 출력이 되고 나면 그것을 어디에 저장되느냐면요. 카메라에 저장됩니다. 내 파일의 DCIM 폴더 속에 있는 카메라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안에서 이렇게 돌게 한다든가 바깥으로 돌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키네마스트로 이걸 가져와서 리버스를 하면 그것이 바뀝니다. 그 리버스를 활용해서 안으로 돌든지 밖으로 돌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출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바타 하늘색을 크로마키 색으로 바꾸면 블루나 그린 컬러로 바꾸면 크로마키를 해가지고 이 글자를 도넛 글자를 다른 데로 가져와서 키네마스터나 파워디렉터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하기에 따라서 크로마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앱 키네마스터나 파워디렉터 앱에서 가져와서 크로마키로 글자를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내보내기가 다 되어집니다. 다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화면에 저의 완성이라고 있죠. 완성 완료 완성이 아니라 완료네요.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있냐면요. 홈 버튼 터치해서 길래리를 가보겠습니다. 길래리를 가면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만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건강기원 있죠. 건강기원 아까 건강기원 했죠. 이거 터치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넛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캡컷에 가서 이렇게 도넛 도넛형 자막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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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